30년 동안 수의화학공단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치부사로 일하다가 성민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 즉 성민암에 걸려 힘들게 투명중인 울산건설플랜턴 노동자 이재원입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서 성민암 환영을 받고 오른쪽 펜 전체를 전체를 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보시다시피 항암치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서기 꽉 공단에서 일하면서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성민을 만지고 취급한 것이 지금은 뻗지게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쏟아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산재판정을 어렵지 않게 받았지만 산재판정을 받은 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승화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30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플랜터 현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도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간이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기업과 공단 제철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플랜터 동료들과 저처럼 과거에 성민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막 취급하며 다루었으며 저 비슷한 근로자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중병에 노출되어 큰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제나 생명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에게 어느 누구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플랜터 거설 노동자들의 생명 피해 여부에 대한 검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민에 노출된 피해 당한 노동자에 대해서 반드시 산업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터 거설 현장에서 석유화학공단에서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킨 플랜터 거설 노동자들에게 말로만 산업 여꾼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생명에 노출되어 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설 노동자들에게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설 플랜터 노동자들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